할렐루야 4월 2일 토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오리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람을 모시고 섬기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밝지도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주군에게는 생명까지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장군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잘 전할 수 있죠. 힘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자기가 하던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슬슬 풀어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고 죄를 품할 때가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인생은 순조롭게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단들이 방해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손을 잡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계략들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아 시대 때 그토록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올 리가 있습니까? 비가 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비가 온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1년, 2년, 3년. 한대두 때 반대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에서, 비를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가뭄인지, 왜 이토록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바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갔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시고 섬깁니다. 죽으라 그러면 눈이라도 깎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공갱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한다? 아, 참 이것이 뭐라고 할까? 진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니까.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하든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해당이 되죠.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물질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그 허물 때문에 단점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점인데 죄가 아닌데 단점에 빠지고 빠지고 빠지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용기를 줘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멀리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섭리인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인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의 형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고 함께 가는 자가 형제이지 않겠냐 말씀처럼 말씀처럼 그리고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 지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형제의 형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됩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들여야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됩니다.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 보기 좋다 참으로 보기 좋다 이런 소리를 들여야 합니다.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 신앙생활 하는 것 맞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너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술 잘 먹네 근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너 입에서 기도하니? 기도 소리가 나오니? 너 찬양을 하니? 너 말씀은 전할 수 있니? 그렇게 술을 먹는데 아니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됩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입에서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닌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는 형제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형제에게 실수를 했습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형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선물을 쓸 때마다 아, 이건 누가 선물해 줬지? 아, 내가 아플 때 누가 치료를 해 줬지? 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고 그 형제를 귀하게 어기고 소중히 어기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다. 내가 섭리인이 된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형제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반드시 물질로 배상을 하고 그 다음 말로 잘해주고 힘을 주고 언애를 주고 누가 욕을 해도 자기 자신은 욕을 하면 아니됩니다. 누가 악평을 해도 자기 자신은 악평을 하면 아니됩니다. 불평불만을 해도 아니됩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기분,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사람인지 저 형제는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현재만 보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역사 앞에 어떠한 일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성을 들이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수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목상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